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조세형사 사건을 이렇게 다루다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조세 사업자라는 게 항시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만 말해봐라. 그러면 세무조사를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세무조사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세처분으로 끝나면 되는데 누락된 거 있으면 과세처분 세금 내는 거는 맞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조세범으로 이렇게 고발까지 된다 이겁니다. 조세범은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그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누거든요. 포탈은 포탈범이고 세금계산서는 질서범이기 때문에 일정의 액수가 끝나면 이제 또 특가로 해가지고 또 형이 가중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가중이 된다는 것은 벌금을 필요적으로 같이 변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 사는 것 따로 또 벌금 내는 것 따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같은 것도 몇백억이 나와요? 허위세금계산서를 내가 그러면은 가령 100억을 했다. 그러면 두 배 하면 200억 아닙니까? 200억에 벌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장량간격을 해주면은 그래도 100억이 넘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벌금을 안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육장 유치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사업을 못하면은 실패를 하면은 제기가 안 되는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제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미끈해가지고 떨어지면 끝나는 것이다. 절벽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큰일이냐? 그거죠. 이렇게 큰일인데 초기부터 세무조사 나와있는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때그때마다 누가 이래라 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래라 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사업자들이 사업만 하다보니까 이거 법리적인 거는 잘 모르죠. 그러면은 그거는 전문 용역을 써서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된다. 매를 한 대 맞을 거면 맞아야 되고 그런데 그걸 한 대 맞을 거면 열대를 내가 부풀려가지고 맞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대짜리인지 열대짜리인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옆에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그게 법리다. 이겁니다. 법리가 아닌 걸 가지고 열대를 때리면은 그거는 잘못한 거죠. 공직자들이. 그럼 그런 거는 얼마든지 불복을 하고 검찰이라든지 법원 과정에서 그거를 유관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안 들어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단 거기서 얼른 보면 하자. 급한 마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업소하고 끝나자.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 내주고 하나는 받고 그러자. 이런 식의 말로 해서 혹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전문가, 전문 영역을 잘 제공을 받으시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조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도 몇만 명이 되는데 물론 선택의 고통에 따르시겠죠. 그래도 사람을 잘 찾아보면 있다. 사람을 잘 찾으십시오. 그게 수렁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는 지름길이다. 그거를 처음에는 잘 모르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겪고 이렇게 겪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굳이 고생해서 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항시하는 말이 하느님 믿으시라고 믿어야 된다고. 다 이렇게 지름길로 그냥 오실랍니까? 아니면 막고 오실랍니까? 뭐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사업자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모든 사업자의 정가자화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제는 주목구구 시대가 아니다. 국세청도 옛날에 국세청이 아니고 좀 더 세정을 가고자 하는 곳이니까 인맥이나 뭘로 이렇게 푸는 것이 한계가 있다. 없어 해가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세청 고발은 또 검찰도 그냥 이렇게 눈 보고 맞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들 국고적이니까 판사도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누가 내일처럼 일일이 아 이거 아니겠네 국가가 좀 잘못했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시 전문 용역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꼭 내일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냥 이 사건 하나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모든 조세형사 사건은 다 세금에서 시작된다. 세무조사에서 시작된다. 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금 전문가를 찾으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